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남아공편에 나온 영룸진사갈비의 체인점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거의 20분 정도를 기다리고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돼지갈비가 13,500원에 무제한 제공됐고요 고갈비는 8,000원 정도에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갈비뿐만 아니라 콜라나 상추도 무한 리필이 가능했습니다 자 드디어 돼지갈비가 나왔고요 정말 무한 리필이 가능했으며 혼자서 한 3분은 먹었습니다 영룸진사갈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무한히 즐길 수 있는 꽤 괜찮은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